중국계 사업가 저스틴 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이 추진하는 가상화폐 프로젝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최대 투자자로 참여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스틴 선은 WLF에 3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이 블록체인 허브로 성장하고 있으며 비드코인은 트럼프에게 빚을 지고 있다며 트론은 미국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은 가상화폐 업체 트론의 창립자로 트론은 현재 시가총액 기준 코인베이스 10위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친가상화폐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WLF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주도해 설립한 프로젝트로 초기 회사 가치는 15억 달러로 평가받으며 3억 달러의 투자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LF는 측은 이번 투자는 유치는 프로젝트 초기 성공의 신호라며 더 자유롭고 공정한 금융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성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의 투자 참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미등록 증권 제공과 사기방지 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된 바 있습니다. 선은 혐의를 부인하며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지만 해당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올해 초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은 위험관리를 체계를 이유로 트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 트론은 이날 코인베이스 기준 20센트 선에서 거래되며 전일 대비 5%가량 하락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약 87% 상승했지만 이번 투자 발표와 관련된 논란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